문어 가리비 해물찜 문어 가리비 해물찜 총 4분 veces 잘 어울리지 마시기 계란라 계란라 천천히 씌우면 토스트 양파 없으면 물이 끓여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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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고추김치 오이 고추김치 오이 고추김치 고춧가루 생강가루 설탕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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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만든 음식은 문어 가리비 해물찜 치토스 돈먹 오이고추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사이드음식으로는 느끼함을 잡아줄 오이냉국과 돈까스소스, 피클, 불닭소스, 머스타드소스 준비했습니다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 안녕 문어 엄청 크네 잘라서 문어부터 오이냉국 대박이다 노스타즈 고추김치도 오이냉국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오늘 오 맛있겠다 일단 저는 통이 좋으니까 통으로 뜯어볼게요 미쳤어 진짜 맛있어 머스타드 소스 어우 야 미치겠다 진짜 돈까스 허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어흑 느낌을 싹 잡아주네 어머머 이번에는 치즈를 뿌려볼게요 보이네요 와 맛있겠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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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잘라볼까요 가운데 다리 아 내가 왜 이걸 이제 먹었지? 치즈를 뿌려먹으니까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나 자주 이렇게 먹어야겠어 치즈를 뿌려먹는거 음 치즈 미쳤다 어때 ай 치즈 오 하 제일 좋아하는거 소고기 싱싱싱 자 가리비 가리비에 소스 발라가지고 소영이의 또 다른 해물찜 영상 보고싶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 눌러주세요 원래 좀 느끼할수있거든요 근데 치토스가 매콤함을 잡아줘가지고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네요 완전 강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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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저거 바삭바삭 먹었어 바삭가lands acute Foreenda 매콤함 매콤함 오늘의 음식도 역시 맛있어어엉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 엄청 맛있는데